포항에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52번 환자가 재확진됐습니다. 완치가 됐다가 다시 양성이 나온 건데, 재확진자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서 지역사회가 안도하면서도 조마조마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52번 확진 환자 24살 A씨, 4월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4일 양성 판정을 받아 3주간 경기도 모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완치돼 25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증상이 없었지만 일주일 만에 재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포항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가 국밥집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포항이 초긴장했지만 지금까지 전국의 재확진자 260여 명 중에 타인을 감염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A씨와 함께 사는 어머니도 음성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성은 나왔지만 전염력은 거의 없거나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나온 바이러스를 배양했더니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으로 봐서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재확진되고 나서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재확진된 것은 아마 죽은 바이러스 때문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전파력도 아주 낮다. 통상 퇴원 후 2주째 재검사를 하는데 포항시는 4월 초 해외 감염자가 나오자마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주일 만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14일을 기다리다가 혹시 또 전파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일 안에 재검사를 해서 판정하는 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확진자의 감염 가능성은 낮다지만 포항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외 시세에 대해서는 준수상 이행을 완전히 권고하고 이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우리 관이 관리하는 실내체육관이나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실상 한 달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다시 죄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վ